아니, 뭐 제대로 설명도 안 해 주고 무조건 오래. 어, 여기인 것 같은데. 여기 세워주세요. 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빨리 왔네. 뭐야, 여기 어디야? 여기 앵커님 집. 집? 집에서 뭐 했어, 둘이? 하긴 뭐래. 그냥 내가 여기까지 앵커님 태워다 준 거야. 태워다 줬다고? 아니, 자기는 손이 없어, 발이 없어? 늦었어. 집에 가서 얘기해. 아, 한밤측에 뭔 짓이야, 이게. 네. 아까 출발했던 데로 가주세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